우리와 함께하는 인천경제살리기 워킹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셔서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. 잘 걸으셨어요?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더우시지요. 그래서 박수치시기도 힘드시고 부채질하기도 바쁘시지요. 굉장히 또 더우실까봐 제가 굳이 박수를 쳐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손이 되신다면 한 손으로라도 박수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제가 또 박상민 선배님께서 굉장히 또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해주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제가 또 흥겨운 노래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오늘 함께하신 분들께 바치는 두 번째 곡입니다.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립니다. 이 곡은 여러분들께서 좀 호흡을 해주셔야지 조금 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취임새만 집어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이 부분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마 해치춤 됩니다. 가볼게요.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마 네가 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마 굉장히 좋고요. 한 가지 더 따르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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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네 누나야 해주시면 돼요. 목소리가 이제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. 너무 대낮스러워서 약간 조금 살짝 그러시지요. 약간 어두컴컴해져야지 조금 그런 게 또 편하실 텐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르릉 따르릉 좀 더 크게 한 번 더 따르릉 따르릉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